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전국이 좀 어수순합니다 우선 군의 대응, 청와대의 대응, 그리고 대통령의 대응도 모두 어느 것 하나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단거리 미사일에서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정정을 했고 또 하루 지난 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가 보든지 간에 의혹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호한 입장이었고 외압이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징후가 곳곳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대북 제재 계리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정보를 거짓으로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도처에서 일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군을 믿고 어떻게 청와대를 믿고 어떻게 대통령을 믿을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내놓는 부분들을 익숙하게 처리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러니까 종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이처럼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지난해 4월 27일 날 성황리에 열렸던 판문점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판문점 담화 내용 때문이죠 평화가 왔다고 온 천지가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평화의 시대에 이렇게 해서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저 양반들이 정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 그리고 나라를 세운 지 80년 동안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끄는 국가가 수장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북한과 화해 무대를 조성했던 것은 기만이었다 이렇게 발표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해도 충분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청에서는 대북 화해 조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꿋꿋하게 밀고 갈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도발권을 보면서 정책 변화를 시도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집권청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문제인 걸 한번 따져보시죠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몰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대개 경영자들이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범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매몰비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이 물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자초하고 많은 망하고 많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매몰비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외환위기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쌍용그룹 같은 경우에는 쌍용자동차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 경영상황이 호전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할 기회가 중간에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본전 생각 때문에 더 투자를 해서 그 좋은 기업을 날려버린 그런 경우가 생각됩니다 경영자뿐만 아니고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도 본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 회군 자신의 정책을 번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안위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투자한 부분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가지고 판문점 선언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평화시대에 왔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지우더라도 지금 정도 와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책을 선회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번에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격노했다고 합니다 특파원들의 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이 자신을 속인 것이다 라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고위관리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라며 강경한 트윗을 날리는 것을 말려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면 세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세계관이 한쪽은 우파 한쪽은 좌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형식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의 아비 수상에 대해서 그런 처우나 대우하고는 너무나 판약이 다르죠 저는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그런 장면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심 놀랐습니다 아 저분이 굉장히 예리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구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하고는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는 지도자들이 참 잘 안 맞겠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금 와서 우리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도는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서 여기는 또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정도는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놓음과 아울러서 한미 공조를 좀 더 공고하게 해야 된다 북한을 대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데 우리 정부가 힘을 더하는 것이 최선의 그런 대북 정책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병호TV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건에 대해서는 교훈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